동백이 꽃비가 많이 내렸는데 철길 옆에 저기가 밝았습니다. 동백이 꽃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동백이 꽃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남매가 한번 핏어요. 그래서 마실 때부터는 피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제법 많이 핏어요. 한번 보세요. 꽃이 한번 자세히 보러요. 꽃이 노란게 투명합니다. 꽃이 엄청나게 투명하지요. 꽃이 얼음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투명합니다. 꽃이 투명합니다. 최고 빨리 피는 꽃입니다. 12월달부터 피는 건데 여기는 이 나무는 많이 피는데요. 이 꽃말이 자예입니다. 자예. 이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 자예입니다. 여기 꽃 색깔이 약간 붉은 것도 있더라구요. 노란거 맺는게 아니고. 여러 노란 뺑가들이 조롱홍조롱 붙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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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